아 네 저희 이제 마지막 공연 끝났구요 아무튼 저희 뒤에 보면은 제드라는 팀의 이름을 갖고 있는 댄스팀이구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인스타 팔로그램 아 자 그래? 데이퉁이 예에이퉁이 오셔서 저희 DM이라 아니면은 저희 팔로우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드디에디터 포스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녁날 저희 공연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 드리구요 저희는 남녀 홍성댄스티비고 홍달 머스킹 앞으로 쭉 해보니까 앞으로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제드의 마태형 비전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밖에 안들어간 제드의 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드의 모입니다 다들 오늘 재밌었죠? 네 제드의 터로입니다 제드의 더머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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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양심 한 번 잃어볼게요 네 제드에서 귀엽고 깜찍한 막내 네 혜진이 혜진이 pickup 옆에 너도 비주얼인 줄 아니잖아 너랑 얘랑 똑같이 생겨서 누가 비주얼이야 비주얼을 안 맞고 있는 수민입니다 왜 바꾸시는 거야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재의 레베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세네버 가운데로 좀 와주세요 세네버 가운데로 좀 와주세요 안녕하세요. 마트형 비전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원입니다. 다시 말씀드릴게요. 비전 원한입니다. 저희 이제 마무리하고 다 같이 인사드리고 나서 저 옆으로 사진 찍으신 분들 있으면 저희 옆으로 와주시고요. 그리고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.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 한 번 드리고 끝내겠습니다. 하나하루 한 번 인사할게요. 이걸로 인사할게요. 저희 시그니처거든요. 저희 제애들 하나의 표시입니다. 하나하루 자꾸만 하고 끝낼게요. 자, 지금까지 현재 제애들 팀과 쿠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으신 분들은 옆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찍어드리니까 저희가 뭐 배역은 없더라도 사진 촬영 열심히 찍어드릴 때 조금만 옆으로 이동해주세요. 색상 다HH 저기요. 상자학자국 상자학자국 상자국 차국 매치 마셔본드 마셔본드 érêt 텐지 뭐 머리 제작진